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빠리바게트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같이 먹으려고 티큐 오리지널을 준비하고 마실거는 호쉬우유, 빨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만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 고맙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렛츠고 얼굴만해요 크기를 재볼게요 대박 16.5cm 얘는 돼지바 맛 맛은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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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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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